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AI 인공지능 관련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데 맞춰 AI 기술을 요구하는 자포스팅, 구인도 올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오일 보도했습니다. 올 1월 한 달 동안 AI 기술을 요구한 자포스팅, 구인은 1만 400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8600개로 극감했다가 다시 회복되고 올 들어 첫 달부터 증가세를 이어간 겁니다. 다만 AI 기술을 요구하는 자포스팅은 등락을 거듭해와 다소 불안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답보 상태에 빠지거나 우려가 높아지면 자포스팅이 극감했다가 개선된 기술이 발표되고 적용속도가 빨라지면 급등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요구하는 자포스팅은 2021년 10월 2만 6600개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22년 12월에는 7300개로 급락한 바 있습니다. 2023년 2월 1만 개 이상으로 회복했다가 5월에는 8600개로 줄어들더니 9월에는 1만 3000개로 다시 늘어 올 1월까지 1만 개 이상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 주목을 끌기 시작한 2018년 이래 인공지능 기술을 요구하는 자포스팅은 수치로는 캘리포니아에서 17만 개가 나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부 워싱턴주에서 7만 2천 개가 포스팅됐고 텍사스와 뉴욕에서 각 6만 6천 개로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버지니아와 메사추세츠는 4만 5천 개의 AI 인공지능 자포스팅으로 공동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리노이가 7위로 3만 1천 개, 펜실베니아가 8위로 2만 7천 개, 노스캐롤라이나가 9위로 2만 5천 개, 플로리다가 10위로 2만 4천 개의 AI 일자리를 구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자포스팅에서 AI 인공지능 자포스팅이 차지하는 집중도 비율로 보면 워싱턴 DC가 1.72%로 가장 높았습니다. 버지니아는 1.38%로 2위를 기록했고 서부 워싱턴주는 1.24%로 3위, 캘리포니아는 1.12%로 4위, 메사추세츠는 1.03%로 5위, 뉴욕은 0.99%로 6위, 메릴랜드는 0.83%로 7위, 뉴저지는 0.77%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흔히 AI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되면 인류의 일자리를 대거 빼앗기는 업종들도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인공지능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고숙년, 고임금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